고령의 나이, 알츠할머니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대 알츠할머니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를 한 병원에서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롱비치에서 한 여성이 알츠마일 병에 걸린 한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 조치를 받은 뒤 요양시절밖에 갇혀서 한밤중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는데요. 84살의 사비나 제르비씨, 목욕가운과 슬리퍼만을 입은 채 이스트 8번가에 있는 한 요양시설 리젠스 팜스문을 미친듯이 쾅쾅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다시피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 돌아오기 전 건물 정문과 뒤에 있는 어두운 골목을 적어도 약 25분가량 배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딸인 코르타자 제르비씨가 전화길 치매에 걸렸던 84세의 어머니가 지난 12일 토요일 자살을 시도하며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심리적인 진단을 받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코스타자씨는 대학병원 측에서 어머니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적절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리젠스 팜원 측에서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밖에 방치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타씨는 이후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컬리즈 메디칼 센터를 이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는 병원 측에서 주범이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모든 불만사항이나 시설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